수궁과를 들어갑니다 토끼와상 페이지 22페이지랍니다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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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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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25페이지 25페이지 수구구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그러지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그러지 한 번 더 할게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그렇지 그렇게 음주도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거경 인터내션도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중심은 지극허라 네 중심은 지극허라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쭤오되 별주부 여쭤오되 소신이 비록 제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에 싸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수구구 소생이라 수구구 소생이라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로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토끼 얼굴을 모로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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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몸에 잘한 거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진짜 몸에 완전 잘해보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화공을 화가 2박자 화공을 시작 화공을 불러들여 반기 화상은 그린다 기화상을 그린다 많이 좋아졌어요? 호우! 기화상을 그린다 호우! 기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기 청원 동정 유리기 청원 동정 유리기 청원 왜 이렇게 잘한대야? 한 번 더 했다고 그렇게 잘하는구만 동정 유리기 청원 동정 유리기 청원 동정 유리기 청원 금색춥파 거부흥연적 금색춥파 거부흥연적 금색춥파 거부흥연적 오징어로 먹가루 오징어로 먹가루 양두화피를 덤뻑 풀어 양두화피를 덤뻑 풀어 단청 채색에 두루묻이어서 단청 채색에 두루묻이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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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하시네 그린다 아 오늘 오고는 자신감이 생기네.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이걸 가르쳤나? 이랬거든. 그랬더니 오늘 본 게는 과연 내가 잘했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화 공을 불러드려! 폭기 화상을 그린다! 폭기 화상을 그린다! 동정 유리기 청년! 동정 유리기 청년! 금색 추파 거부 홍년적! 금색 추파 거부 홍년적! 오징어로 먹하러! 오징어로 먹하러! 양두 화피를 듬뿍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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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청 채 세 개 두루묻 지어서 단청 채 세 개 두루묻 지어서 단청 채 세 개 두루묻 지어서 완전 판소리에 강하시구만 판소리에 강한 강한 그게 있어 뭔가 강한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토! 기화상을 그린다! 토! 기화상을 그린다! 아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도 있어? 사범이 지금 산에서 득음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고 저번주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지금 선생님 하시는거 듣고 그대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냥 노래 이미지를 해서 안 보고 그냥 아니 저번 주에 어릴때하고는 천양지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살님 보살님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의 킬을 받았나봐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동정주리기 청홍년 동정주리기 청홍년 금색춥파 거북연적 금색춥파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카롱 오징어로 먹카롱 양두화피를 덤벅풀어 양두화피를 덤벅풀어 단청채 세게 두루무치어서 단청채 세게 두루무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잘하셨어요 이제 뒤에를 조금 배워야돼 전화병산 전화병산 왜 이렇게 잘하신대요 전화병산 전화병산 승흐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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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전화병산 승흐지강산 전화병산 정화병산 staff 전화병산 시작 전화병산 승흐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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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지강산 시작 승우지강산 아주 잘하셨어요 전하 명산 승우지강산 시작 전하 명산 승우지강산 그 다음에 뭐지 경계 보던 경계 보던 눈그리고 치고서 경계 보던 시작 경계 보던 눈그리고 한 번 더 경계 보던 눈그리고 합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치고 나와야 돼요 경계 보던 눈그리고 덤고 경계 보던 눈그리고 복 내 방 장 우군 보중에 복 내 방 장 복 내 방 장 까지 시작 복 내 방 장 장 장 운 보중에 운 보중에 운 보중에 운 보중에 보중에 그러지 복 내 방 장 우 우 우 보중에 우 우 우 우 우 우 우 까지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후군부중해 시작! 우후군부중해 복내방장을 이면 복내방장 우후군부중해 시작! 복내방장 우후군부중해 내 잘 맞던 고그리고 내 잘 맞던 고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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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경계부가던 눈그리고 경계부가던 눈그리고 복내방장 우후군부중해 복내방장 우후군부중해 내 잘 맞던 고그리고 내 잘 맞던 고그리고 전화병산 승우지강산 시당 전화! 전화! 시당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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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산 시당 전화! 명산 승우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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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을 살려줘야지 그냥 대충 하면 안되지 전화! 명산 승우지강산 시당 전화! 병산 승우지강산 경계부가던 눈그리고 경계부가던 눈그리고 문그리고 복내방장 sha ha muh 봄의 단자 봄의 단자 봄의 단자 봄 봄의 단자 봄의 단자 봄은 봄 중에 내 잘 맞던 고구리고 내 잘 맞던 고구리고 단초지 단초지 초 왼곽 향초 난 초지초 웬가장초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이 두박자판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꽃다 먹던 세 박자를 치면 두 박자 반인거에요 왜냐면 이렇게 들 때가 세 박자가 끝나는거에요 세 가지 치고서 꽃다 가 나오는거에요 꽃다 먹던 시작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다 먹던 꽃다 먹던 시작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꽃다 먹던 이 리듬을 이렇게 칠 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세 박자가 아닌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와야 세 박자야 그러니까 하나 둘 하고 딱 칠때는 두 박자 반이야 그게 두 박자 반이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세 박자가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꽃다 먹던 꽃다 먹던 이렇게 해야하니 꽃다 먹던 시작 꽃다 먹던 이게 하나가 박수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꽃다 먹던 입그리고 더 빨라 꽃다 먹던 입그리고 꽃다 먹던 입그리고 이제 됐어 역시 지적 수준들이 높다보니까 대번 음악 언어를 바로 캐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아휴 나 정말 기분 좋아하자분에 와공을 불러라 해서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서는 오늘 수업은 마감을 합시다 그러고는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잠깐 남으셔 왜냐면 북을 조금 더하게 더이 허게 왜냐면 안 해갖고 기초가 없음께 장단을 좋게 허구가기 아셨지라 자 화공을 불러라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공정 공정 주리기 청 홍년 금색 주파 거부 홍년 저 금색 주파 거부 홍년 저 오징어 얼음 오징어 무카로 가루 양 두 화pe 양두로 화기를 듬뿍 풀어 단청체색에 두루무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천하병산 승흐지강산 천하병산 승흐지강산 경계보가던 둥그리고 경계보가던 둥그리고 공내 방자 우흑은 보증에 공내 방자 우흑은 보증에 내 잔 맞던 고그리고 내 잔 맞던 고그리고 난 조지 조회는 가디양초 난 조지 조회는 가디양초 곧다 먹던 입그리고 곧다 먹던 입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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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생하고 김 선생님 기상캐스터